주님께 드릴 것도 없지만 작은 일에라도 주님의 아리라 그 모든 것이 책임져 주시옵고 연애를 잘 풀어줘서 주님을 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도 저런 사역을 해보고 싶다 그런 섬김의 마음을 우리 청년자에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끼리 어르신들 생긴다는 게 소뭇했죠 좀 반가웠고 아주 먼저 잘 오셨어요 또 오세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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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